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요즘에 신상 제품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입한 신상 제품들 한 번에 좀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신상 제품은 무지개 맨션 슬링 매트 쿠션, 클리오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 윈터듀, 페리페라 하트잼 글로우 립 전 색상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다양한 신제품들 한 번에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도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무지개 맨션 슬링 매트 쿠션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획 세트로 35% 할인해서 39,000원에 판매 중인 제품이고요 저는 카카오톡 쇼핑라이브 때 구입했는데 이 핸드크림도 함께 증정이 되더라고요 무지개 맨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감성 오브제 디자인이잖아요 이번 쿠션도 진짜 좀 유니크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이 조금만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지개 맨션 제품들이 가격대가 조금씩 높은 게 아닐까 아무튼 이번 무지개 맨션 슬링 매트 쿠션이 좀 직관적으로 쿠션 디자인 모양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그 중국 음식 만두 같은 거 그건 줄 알았어요 단단한 고무 재질인데 이렇게 눌렀을 때 쿠션처럼 살짝 들어가는 패키지고요 조금 특이하다고 느낀 게 여기 뒤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쿠션 이름이 뭔지 제가 사용하는 호수가 뭔지 알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번 쿠션 컬러는 총 4가지 컬러로 출시됐는데 저는 22호에서 23호 추천 컬러인 N23호로 구입해봤고요 이게 또 특이한 게 쿠션 퍼프가 엄청 작더라고요 그냥 손에 집히는 아무 쿠션이랑 비교해봤을 때 퍼프가 상당히 작은 편이었고요 퍼프 자체는 좀 말랑하고 도톰한 편이에요 또 이게 메쉬망 쿠션인데 다른 메쉬망 쿠션들이랑 다르게 한 번만 눌렀는데도 이 메쉬망이 너무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제 메쉬망 쿠션들은 사용하고 시간이 좀 지날수록 이 메쉬의 탄력이 좀 떨어져서 양 조절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 사용할 때부터 이 메쉬가 안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 버린 느낌이에요 그래도 양 조절하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이름부터 매트 쿠션이어가지고 좀 매트 피니쉬를 기대했는데 처음 사용할 때는 엄청나게 번들거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거의 촉촉 쿠션 정도? 그래서 휴지로 한번 이 메쉬망을 찍어내고 발라봤는데 확실히 매트해지더라고요 커버력은 웬만한 잡티들 다 가려질 정도로 좋은 편이고 매트 쿠션치고 또 얇게 발리더라고요 모공 커버도 잘해주고 밀착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오늘 처음 사용해봤는데 이제 커버력도 좋고 매트 쿠션치고 좀 두껍지도 않고 텁텁한 느낌도 없고 피부 표현이 굉장히 깔끔하게 아주 마음에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쿠션은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봐야지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사용해보고 뭔가 특이점이 있다면은 한 번 더 리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사용감은 굉장히 만족이에요 제 인생 쿠션이 될 수 있을지도? 그 다음에 클리오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 5호 윈터듀 클럽 클리오에서 42% 할인해서 13,900원에 판매 중이고요 좀 오랜만에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가 나온 것 같은데 좀 데일리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번 팔레트 가운데 세 가지 컬러는 딱 베이직 기본 음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운 베이지 톤 매트 섀도우고요 위 아래로 포인트 컬러랑 글리터가 들어있는데 이번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 윈터듀에는 오일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컬러나 글리터 없이 촉촉한 오일광만 더해줄 수 있는 퓨어한 느낌의 오일밤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치성인지라 좀 파우더 타입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밍글밍글한 제형의 오일밤은 저한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 윈터듀 사용한 아이 메이크업 튜토리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쿨 아이보리 베이스 컬러 사용해서 눈두덩이랑 언더 유분기 한번 잡아줄게요 제 피부톤에서 생각보다 좀 라이트한 편이어가지고 애교살에 1차 볼륨감 넣어주기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애쉬 베이지 컬러 사용해서 본격적인 음영 잡아줄 건데요 눈두덩과 언더 삼각존 음영 잡아줬습니다 이 컬러도 제 피부톤에서 조금 라이트한 편이어가지고 좀 퓨어한 느낌의 음영이 잡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크브라운 매트 섀도우 사용해서 아이라인 가이드 그려줬는데요 오늘 좀 퓨어한 느낌의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서 눈꼬리도 조금 내려서 빼줬어요 그 다음에 핑크 오팔빛 쉬머 섀도우 사용해서 애교살에 쉬머 글리터 넣어주고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까지 넣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오팔 글리터 애교살 가운데에 포인트 글리터로 톡톡 얹어줬어요 여기 쿨핑크 컬러가 있는데 이거 블러셔로 사용하면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오늘 좀 맑고 귀여운 느낌의 겨울 메이크업이어서 눈 밑 위주로 블러셔 넣어줬고요 코끝에도 한번 살짝 쓸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클리오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 윈터듀 사용한 좀 맑고 퓨어한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 다음 또 보여드릴 신상은 페리페라 하트잼 글로우 립 페리페라에서도 멜팅 스틱이 출시됐는데 일단 지금 설런칭 특가로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8,030원에 판매 중이고요 페리페라의 깜찍한 무드를 가득 담아서 하트 모양으로 출시됐더라고요 제가 또 하트 모양 덕후기 때문에 진짜 기대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뭔가 이 하트 모양이 제 취향의 하트가 아니더라고요 살짝 쪼빗한 모양이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귀엽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 취향이에요 엉덩이를 딸깍딸깍 눌러주면 스틱이 조금씩 나오는 멜팅 스틱 제품이고요 녹으면서 발리는 멜팅 스틱 제품 중에 최근에 인기가 가장 많았던 하트 퍼센트 도톤 듀위 멜팅 립스틱이랑 데이지크 멜팅 밤이랑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좀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전혀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제형보다는 컬러 발색에서 가장 달랐는데요 하트 퍼센트 데이지크 제품이 보이는 그대로의 발색이라면 페리페라 하트잼 글로우 립은 굉장히 좀 맑고 투명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멜팅 타입 제품들은 착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을 발라주고 위에 좀 쫀쫀한 광택감을 얹기 위해서 멜팅 제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를 고려해서 약간 더 맑고 좀 퓨어한 느낌으로 출시가 된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좀 꾸언꾸 느낌의 자연스러운 컬러에 쫀득한 광택감만 원하시는 분들은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얘가 아무래도 좀 맑은 제형이다 보니까 입술 밑색이 좀 많이 비쳐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입술 외곽 착색이 있으신 분들은 립 펜슬 사용해서 입술 라인 커버를 하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제형 자체는 데이지크 멜팅 캔디 밤이랑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무르지 않지만 좀 녹으면서 쫀쫀한 광택감을 내는 제형입니다 이번 페리페라 하트잼 글로우 립이 총 6가지 컬러로 출시됐는데 맑은 제형감에 약간 형광기 도는 채도에 칙칙하지 않은 컬러들이에요 먼저 봄라 봄부 추천 생기있는 피치 컬러 1호 피치퐁듀 봄라이트 추천 2호 베리밀크티 핑크빛 도는 코랄 컬러인데 여쿨 분들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일 것 같아요 봄라 봄부 추천 3호 자몽 크러쉬 봄부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채도 높고 생기있는 자몽 컬러입니다 가을 뮤트 가을 소프트 추천 차분한 베이지 컬러 4호 허니너트 겨쿨 추천 5호 베리콕 채도감 있는 차가운 베리 컬러인데요 여쿨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일 것 같아요 여쿨 여름 뮤트 추천 6호 버치 스무디 살짝 톤 다운된 플럼 모브 컬러예요 이 컬러 겨쿨분들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가을 뮤트 추천 컬러인 4호 허니너트 발라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지개 맨션 신상 쿠션부터 클리오 신상 팔레트 페리페라 신상 립까지 한 번에 모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